이게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유튜브로 나가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여기 보시면 되고요. 안녕하세요. 인천 서구 연합회 회장님 모셨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여기 서구 연세정형외과 김양현 회장님이신데요.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여기 서구 스코시 연합회 회장을 거의 뭐 한 9년, 10년째 하고 있는 김양현입니다. 물론 이 지역에서 지금 연세정형외과라는 타이틀로 사업을 한 지도 거의 한 19년, 20년째에 접어들고 있는 서구 토박입니다. 네, 그 스코시 환경이 지역마다 조금씩 다 어렵거든요. 정말 어렵죠. 그런데 다행히 그 인천 지역이 아마 전국에서는 그나마 많이 좋은 편인 것 같아요. 특히 코트도 그렇고 여름몰이 아시안게임 때문에 만들어주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환경이 좋아졌다고 할 수 있죠. 그전에는 이제 코트가 많이 없었는데 여름몰 와 보셨겠지만 정말 여유 있는 코트, 복식 코트에다가 아주 아주 멋진 나이스한 그런 경기장이 생겨서 정말 다행입니다. 거기다가 또 이 서구에는 21세기 스코시 코트가 아주 ASB 코트 4개인 데가 거의 없죠, 대한민국에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쪽 서구 쪽, 인천 쪽은 그나마 환경이 괜찮은데, 서울도 그렇고 많은 지방이든 어디든 간에 스코시를 칠 수 있는 환경이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죠. 네, 네. 우리 회장님 앞으로도 인천 서구 스코시 발전을 위해서 좀 많은 보탬이 되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요. 또 우리 회원들 다 치면 또 내가 책임지고 치료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연세정형외과, 서구에 있는 연세정형외과 좀 많은 애용 바랍니다. 우리 스코시 그인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회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봤는데요. 아, 멋쟁이신데요. 딱 헤드폰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오랫동안 하고 계신데, 지금 앞으로도 좀 큰 도움 주시기, 사실 뭐 항상 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아니까 더 자꾸 그런 얘기를 하게 되나봐요. 운영하다 보면 제일 막히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사실 회장님이나 그 뜻 있는 분들의 찬조가 정말 스코시, 지금 뭐 인원이 많아져서 코트가 많아지고 대회가 크게 되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처럼 두 개에서 네 개 되는 코트에서 나와봤자 그 돈으로 하여간에 뭐, 제가 이거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지만 일단 줄이고, 좀 많은 분들의 봉사와 참여와 찬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새내기의 지금 8강 서동원 선수하고 정락헌 선수 게임이 지금 1세트는 정락헌 선수의 우승으로 점수를, 세트를 가져갔는데요. 지금 이제 여기도 보면 알지만, 새내기라고 하지만 참 잘 쳐요. 네, 네. 아까 보니까 진짜, 보스트 뭐, 발리 뭐, 새내기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잘 치고 있어요. 근데 두 분이 뒤에서 이렇게 카메라 보니까 등치도 비슷하고, 옷도 똑같이 입어가지고,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지금 새내기라고 하는데 지금 보스트, 저기 드롭 되는 걸 보니까. 지금 여기 이 대회에 새내기 기준이 뭐죠? 2년인가요? 2년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2년 미만에 저 정도 기량 나오기가 힘든데. 힘든 게 아니라, 안 된다고 봐야죠. 아, 그러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근데 그게 그거를 지금 저희 용인시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참가 선수를 일부러 확인해가지고 참가를, 그, 취소, 몰스패를 한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지금, 그리고 그걸 아니까 또 우리 선수, 참가 선수 여러분들도 그거를 적극적으로 생각을 안 해주시는 게 문제인 거죠. 아니, 근데 분과 좀 세분화되면 그렇게 골라서 나갈 텐데. 그렇죠. 아, 지금 말씀드린 순간, 정락헌 선수가 두 번째 세트도 가져가셨어요. 네, 그래서 남자 새내기 8강은 정락헌 선수의 우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